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영접하며 물세례를 받습니다. 원지에 대한 죄사함을 받으며 깨끗해진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행위적인 것에 속하는 이 손과 발을 물두멍에 비추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습관, 보고 듣는 것, 교만, 정욕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씻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심령의 말씀을 채우고 연단을 받으며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옛 자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 천국 보아들을 마음 안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 성막의 바깥들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영이 자라지 않으므로 육신에 속한 뜰만 밟고 죽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부터 솔로문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성묘된 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성막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구원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면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지성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바깥들에 거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숭복되지 않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마음밭이 기경되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숭복되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거룩의 단계를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건의 연습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간이 지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나는 왜 깊은 기도가 안되지? 왜 깊은 기도로 만나주지 않지?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또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을지니 물두멍의 위치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성막 밖에 있는 번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재단에서 희생물 즉 자아를 처리하고 물두멍에서 자신의 내면을 씻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구원의 문을 통과한 후 번재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을 건너뛰고 성장할 수 없고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을 씻을 때라야 성소,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유한복음 13장 말씀처럼 물침내를 통해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때가 묻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날마다 씻음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 즉 기도가 깊어지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하고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입어야 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또한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며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영이 어려도 기도할 때 간혹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기도회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누구나 축사할 수 있는데요. 방언 기도는 할수록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처음에는 애기방언, 그 다음엔 언어방언, 그리고 능력방언을 받게 됩니다. 능력방언을 받게 되면 축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권세와 힘이 생겼다는 뜻이죠. 악한 영을 호출하여 축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란의 영아, 예수 이름 명하느니 묶임을 받고 즉시 떠나갈 쥐어다. 이렇게 명령 선포한 후에 방언 기도를 하시면 축사가 됩니다. 축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냐 금방 끝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심령의 말씀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부족하고, 폐계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호출해서 축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고로 임재가 임할 때 자동 축사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 영적인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죄 문제, 옛자, 즉 애고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쥐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 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강해짐으로 악한 영도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추구합니다. 양심의 기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잘못된 길을 걸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양심의 소리로 마음문을 노크할 때 전심으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시길 추구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좁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했다면 어려움도 처해지고 고난과 시련들을 직면하게 되니 이 사실을 알고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성품을 다듬기 위한 연단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해지니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시는 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